음악 저 치아스 택배스 자리가 아주 더럽게 좁습니다 제 잘못 아니에요 지금 죽을때는 기다리세요 멀치가 있네요 멀치가 있네요 100W 50W 101 요즘에 랜덤박스 랜덤박스 넣어서 뽑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끼리 약속한 거 핸드폰 없잖아 우리 핸드폰 빨리 먹으러 고향에다가 연락은 해줘야 돼 웃기지 마 가빈이 하나 뽑자 뽑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야 밥 뽑아 뭘 먹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만한가?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산호 해변에 앉아서 맥주 한 캔 마시기 해변 난 이제 여기 모의 또 와가지고 멀리 뒤보다 앉아 안 하니까 저는 솔직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썼으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진 않아서 같이 욕은 했어요 거기까지는 알아 파타야 파타야? 파타야인데 그럼 일단 파타야를 가야죠 그럼 일단 파타야를 가야죠 몇 분? 5 5? 너 어디 가? 파타야 파타야 3,000원 응 랜 랜 10만 10만원 정도면? 3,100만? 택시요? 어 톨비랑 통행용 별도 아이씨 비싼데 버스 버스 라디까 We'll go to 파타야 파타야 Yeah Do you have one way bus? No No No? 어? And informancy You take bus or van to 파타야 음 버스 세 번 타야 돼 세 번이요? 고건가 일단 여기 알려준 거는 모치 터미널을 가야죠 그걸 이제 30바트를 내고 가면 버스 터미널에서 또 갈아타고 파타야를 가라 이거지 파타야를 도착을 해서 내 생각에는 번착장을 가서 벨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버스가? 이번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으려고 이게 시작부터 내가 지금 이게 태국에 온 건지 어디 저기 그냥 홍대 버스 안에 있는 건지 아 힘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뽑은 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뽑은 거 잘 뽑았는데 버스 운이... 지금 혹시 몇 시인지 아시는 분? 지금 3시. 3시요? 3시 10분인가? 빨리 가야 돼. 빨리 움직여. 가자. 우리 80백 원포스트. 아 내가 휴가를 확인하고 확인 왔구나. 내가 생각한 해외의 모습이 딱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좋았어요. 이 맛에 여행 오는구나. 어? 보스 가라올게. 형 씨 근데 멋있게 트래킹 잡으려고 가서 멈춘 데가 보스 가라올게. 나 여기 야비. 하하하. 저희들에 산으로 가요. 뭐 잘못 알아요. 빨리 물어봐봐. 여기 어디야? 어디? 이거 우리 어디다 팔러 가는 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이 소원의 콜번치. 하에이. 흩이. 생크림이오. 밤새로 휴가 될까? Heritage! Part 1에서 가장 우선의 운이 1,2,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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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